2021년과 2022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대기업과 수조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주도한 메타버스 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인생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당장 닥칠 것처럼 말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 시대는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술은 모두 상호 연결된 수많은 발명품과 혁신, 아이디어에 의존함으로 일반적으로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과 기업은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처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발전은 다른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폰은 널리 보급되어 세상을 바꿨다. 문제는 한 시대가 언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그 시대에 무엇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생겨났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메튜 볼이 지은 메타버스 모든 것의 혁명입니다. 메튜 볼은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8년 만에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비전 프로라는 MR 헤드셋 즉 혼합현실 헤드셋이었습니다. 이것은 착용형 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게임 엔진 제작사인 유니티와의 협업을 발표해서 유니티의 주가가 하루 만에 18%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 10배 혹은 100배 가는 종목에 한 번이라도 투자해봤으면 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아주 장기간 들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산업에 참여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채집비트를 이용한 AI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메타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금방 세상을 바꿀 것처럼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과연 어떤 산업이 시장을 주도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부위 형성에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메타버스 모든 것의 혁명 책에서는 현재 빅테크 기업과 신생 기업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나 저는 게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다 제가 한 번씩 들어본 기업들이라서 정말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혁명전야 미래에 관해 우리가 놓친 것들에서는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2 혁명의 풍경 미래에 연결된 7개의 관문에서는 메타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7개의 관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파트 3 혁명이 지나간 뒤 단 1%에게만 허락된 미래에서는 어떤 비즈니스에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전쟁에서 어떤 기업이 승리하고 어떤 기업이 패자가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파트 3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트 1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살펴보고요. 파트 2에서는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7가지를 제목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과연 메타버스 세계를 이끌 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기술주의에 관심이 있고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확실히 메타버스를 둘러싼 과대선전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를 퇴보로 여기거나 진전이 없는 상태로 오인해선 안된다. 매년 생성되는 가상세계의 수와 그곳에 존재하는 사용자 수, 그들이 소비하는 돈과 시간, 그 많은 공간이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62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게임 스페이스워가 출시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시간 3D 시뮬레이션과 게임 엔진은 기술 역량과 더불어 계속해서 발전하며 널리 배포되고 있다. 지금도 메타버스는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급증한 대규모 언어 모델 챗봇과 생성형 아트 플랫폼, 생성형 환경 엔진, 인조인간 같은 인공지능 등 AI 솔루션의 발전은 메타버스의 성장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다. 자 그러면 1. 메타버스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작 그 용어에 대한 합리적 정의나 일관된 설명은 없다. 이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각자의 세계관이나 기업 역량에 맞는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나 나델라는 앱 캠퍼스로 온 세상을 전환하는 플랫폼이 바로 메타버스이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기계학습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기술 스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증강현실 헤드셋 홀로렌즈,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와 전문가 네트워크 링크드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우주를 여행하는 1인칭 슈팅게임 헤일로를 아우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메타버스를 확장했다. 마크 저커버거는 몰입형 가상현실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적 경험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사업부는 매출과 투자 부분에서 VR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메타버스에 대한 에픽게임즈의 비전을 광활하고 디지털화된 공동 공간으로 사용자가 즐겁게 자기 표현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여러 브랜드를 혼용하며 사용자가 친구들과 함께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같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즐긴 후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현실세계 속 자동차처럼 가상세계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진 세차를 시승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놀이터다. 그렇지만 스윈이의 말을 빌리자면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볼법한 형태 즉 광고가 가득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뉴스피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묘사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 경영진은 메타버스라는 유행어의 전반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기업 경영을 위해 그러한 유행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체의 CEO들은 자신들의 그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서 메타버스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메타버스에 관한 글을 쓰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메타버스는 실시간 렌더링 즉 합성된 3D 가상세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대규모 확장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사실상 무한한 수의 사용자가 정체성, 역사, 소유권, 개체, 소통, 결제 등 다양한 데이터의 영속성과 개별적 실제감을 가지고 동시에 영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포함된 각 요소를 분석하고 메타버스 자체를 설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가 오늘날의 인터넷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달성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가 갖추어야 할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간단히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1은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 신봉자로부터 회의론자 그리고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의할 만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상세계가 구축된 주된 이유는 젤다의 전설 콜 오브 듀티 같은 비디오 게임이나 디즈니의 픽사 작품 또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매트릭스의 장면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버스는 종종 어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경험으로 잘못 기술된다. 가상세계는 컴퓨터에서 생생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은 몰입형 3D, 3D, 2.5D, 2D, 현실세계 위에 띄우는 증강현실, 1970년대 게임형 머드와 같은 빅게임형 머쉬 같은 순수 텍스트 기반 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른다. 즉 메타버스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장세계라는 거고요. 조건 2는 3차원 3D, 가상세계는 여러 차원으로 존재하지만 3차원은 메타버스에서 매우 중요한 사양이다. 3D를 제외하면 현재의 인터넷만 논해야 할 것이다. 게시판, 채팅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이미지 플랫폼, 상호 연결된 콘텐츠 네트워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다. 3D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암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메타버스 이론가들은 인류의 문화와 노동이 현실세계에서 디지털세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3D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거는 특히 소셜미디어를 예로 들며 3D가 본질적으로 2D로 이루어진 웹사이트, 앱, 화상통화보다 인간에게 더 직관적인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조건 3은 실시간 렌더링. 렌더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D 또는 3D 개체나 환경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무엇을 언제 렌더링, 즉 시각화해야 할지 결정하는 다양한 입력 값과 데이터, 규칙으로 구성된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설정된 경험은 실시간 렌더링이 필요하다. 실시간 렌더링이 없으면 가상 세계의 크기와 시각효과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참여하는 사용자 수는 물론이고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제한된다. 조건 4는 상호 운용 가능한 네트워크. 메타버스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용자가 어떤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가상 공간으로 아바타나 배난 같은 가상 콘텐츠를 가져가 바꾸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상품과 다시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에서 구매한 의상을 로블록스에서 입거나 로블록스에서 피파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 가상 스포츠 경기에 참석해 획득한 스웨터를 입고 동시에 마인크래프트에서 구매한 모자를 쓸 수도 있다.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의 업적, 이력, 재정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우선 가상 세계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즉 메타버스에는 여러가지 메타 갤럭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갤럭시 상호 간에 물건들도 고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에 대한 정보도 고유하게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현실 세계가 거의 똑같은 거죠. 5. 거대한 규모 인터넷이 진정한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와 페이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몇몇 개발자가 소유한 포털 몇 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려면 거대한 규모로 구축된 가상 세계 여러 곳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엄선된 볼거리와 사용자 경험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외부 즉 현실 세계만큼 다양하거나 그의 견줄만한 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디지털 놀이동산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메타버스 안에는 하나의 권한 아래 작동하고 시각적 계측으로 명확하게 연결된 가상 세계의 집합인 메타 갤럭시 여기서 갤럭시는 은하계를 의미합니다. 메타 갤럭시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하나의 메타 갤럭시가 되며 입양하세요는 하나의 가상 세계가 된다. 왜 그럴까? 로블록스는 수백만 개의 다양한 가상 세계로 구성된 네트워크이고 그 중 하나가 입양하세요이기 때문이다.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인데요. 그 로블록스 게임 안에서 입양하세요라는 또 조그만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조건육은 영속성입니다. 앞서 가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영속성의 개념에 대해 논했다. 현재 완전한 영속성을 보여주는 게임은 거의 없다. 가상 세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초기화하기 전 한정된 기간에 영속성이 유지될 뿐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트나이트와 프리파이어를 떠올려보자. 경기 내내 플레이어는 다양한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파괴하고 숲에 불을 지르거나 야생동물을 죽이지만 약 20에서 25분 후에 사실상 맵이 종료되고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가리나에 의해 폐기된다.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가하는 동안 획득하거나 잠금해지한 아이템을 계속 보유할지라도 다시 똑같은 플레이를 경험할 수는 없다. 즉 배틀그라운더처럼 한 판이 끝나면 다시 게임이 리셋이 되는 것이요. 하지만 인간사회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가상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도 학교 성적표나 야구대회 입상기록처럼 안정적으로 영속되어야 한다. 존 로커를 비롯한 철학자들에게 정체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한 가상의 정체성은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별 가상세계 내에서 영속성을 높이는 것은 메타버스가 성장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즉 메타버스 내에서의 자신의 업적이 평생도록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칠 동시성 우리가 원하는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단순히 지속되거나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경험이 공유되는 세계이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작동하려면 가상세계의 모든 참가자가 주어진 시간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빠르게 연속적으로 가상세계의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망을 갖춰야 된다. 즉 100명, 20명이 아니라 수천명, 수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VR 헤드셋, 게임 엔진,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 등 여러 장치에서 나타나는 혁신에 따라 메타버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킹 역량이야말로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주로 정의하고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조건 8은 무제한 사용자와 개별적 실체감이라고 합니다. 동시성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다.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메타버스에서 시간 단위당 처리하고 렌더링하고 동기화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사용자의 기능성, 세계 상호작용성, 연속성, 렌더링 품질 등을 크게 내려놓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용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벤트를 경험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정한 메타버스로 거듭날 것이다. 만일 현실 세계의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정치 집회, 박물관, 학교 또는 쇼핑몰에 겨우 50에서 150명만 모일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고 제한적일지 생각해보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의 밀도와 유연성을 복제하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를 보면요. 메타버스는 실시간 렌더링 즉 합성된 3D 가상세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대규모 확장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사실상 무한한 수위 사용자가 정체성, 역사, 소유권, 개체, 소통, 결제 등 다양한 데이터의 영속성과 개별적 실제감을 가지고 동시에 영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쉽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메타버스가 3D 환경으로 구축된 가상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목만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팅이거든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제때 전송하는 것은 동기화된 가상세계의 운영 프로세스 중 일부 과정일 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입력을 평가하고 로직을 수행하고 환경을 렌더링하는 등 많은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CPU와 GPU가 수행하는 작업이며 일반적으로 컴퓨팅으로 일컬어지고는 한다. 즉 컴퓨팅 기술도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세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은 게임을 만들고 렌더링하고 로직을 처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프레임워크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느슨하게 정의된다. 단순히 말하자면 게임 엔진은 우주의 가상법칙 즉 모든 상호작용과 가능성을 정의하는 규칙 집합을 활기파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게임 엔진을 다 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자체 엔진을 구축하기보다는 얼리언 엔진을 만든 에픽게임즈 또는 유니티를 만든 유니티 테크놀로지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운용성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 입니다. 즉 가상자산이나 캐릭터가 모든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이 가도록 시스템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운용 가능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 규칙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유권은 투자와 모든 상품 가격의 근본을 이루며 이익을 창출할 기회는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된다. 메타버스에 최대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한 메타버스를 달성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소유권을 확립해야 한다. 소유권이 없다면 비즈니스는 구축되지 않을 것이고 투자 감소와 품질 저하라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개발자, 사용자를 비롯해 게임과 플랫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신원과 플레이어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 경제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의 소유권이 확립이 되고 그 소유권이 어느 메타버스에 가더라도 다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메타버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렌더링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의 개발일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강력하면서도 가벼운 증강현실과 몰입형 가상현실 헤드셋이 가져올 미래상으로 이어진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VR, MR 헤드셋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은 결제채널, 우리가 알던 소비의 종말. 메타버스 내에서 즉 가상세계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결제채널이야말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현하는 대표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복잡한 일련의 시스템과 표준이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걸쳐 활용되고 경제활동에서 거래되는 수조 달러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결제과정은 주로 자동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결제채널은 구축하기 어렵고 대체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수익성이 높은 분야다. 비자, 마스터카드, 알리페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수조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매일 수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금융상품의 이체를 관리하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금융그룹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20대 상장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연히 메타버스의 주된 결제채널로 자리잡기 위한 각축전이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싸움은 틀림없이 메타버스의 핵심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며 잠재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가 정말 노른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를 얻으면 정말 이익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오늘날 메타버스가 실현되려면 블록체인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자는 필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제목과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각 장에서 해당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상당히 재미있어가지고 이 책을 정말 오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구현에 어디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기업은 어디일까? 자 그러면 페이스북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는 메타죠. 페이스북은 마이스페이스와 달리 모바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중심축을 모바일로 이동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인스타그램과 왓츠의 민수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기간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회사인 오큘러스 VR과 컨트롤 랩스가 메타버스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긴 했지만 페이스북 서비스가 실행되는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들이 전략적으로 확장을 차단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기업의 평판이 지금처럼 부정적이었던 때도 없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셜네트워킹 대기업인 페이스북은 월간 사용자가 30억 명, 1일 사용자가 20억 명에 달하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에 이미 연간 1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타사보다 수년 앞서 VR 하드웨어를 출시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여타 기업 경영진에 못지않게 메타버스의 미래를 굳게 믿는 창업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거의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죠. 하지만 주요 기업에서 페이스북을 제외할 수 없듯 투자와 신념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파괴는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늘 되풀이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타버스를 둘러싼 혼란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19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과 인터넷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후에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이뤄낸 결과물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품과 기술,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앱스토어와 스마트폰의 역할부터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터치스크린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측은 빗나갔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윈도 운영 체계와 통합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오피스 제품군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느라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의 높은 가치는 마침내 자체 스택과 제품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객이 선한 제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얻어낸 성과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영 체계,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와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온라인 서비스, 핫메일 또는 윈도우 라이브가 아닌 지메일을 운영하는 구글은 여러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했다. 구글을 얘기를 합니다. 구글은 메타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구글의 사명은 전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는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사용은커녕 여전히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 구글은 가상세계, 가상세계 플랫폼, 가상세계 엔진 또는 다른 유사한 자사 서비스도 없다. 특히 나이언틱은 원래 구글이 자회사였지만 2025년에 분사되었다. 즉 이런식으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업을 다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미 에픽게임즈, 유니티, 로블록스 코퍼레이션 등 새로운 파괴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와 수익, 운영규모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5대 빅테크 기업에 비해 미미할지라도 플레이어 네트워크, 개발자 네트워크, 가상세계, 그리고 메타버스를 진정으로 선도할 가상배관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모든 기업이 메타버스가 미래라는 견해에 동의할지라도 신생기업들의 역사, 문화, 기술은 현재 전세계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들과 거의 공통점이 없을 정도로 참신하다. 지난 10년 반 동안 5대 빅테크 기업은 스트리밍 TV, 소셜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 크라우드 기반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은 비디오 게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배틀로얄, 어린이용 가상 놀이터, 게임 엔진에는 심드렁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게임을 상대적으로 강가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고 예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012년에 마크 저커버그가 10억 달러에 인수한 인스타그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디지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인수결정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페이스북이 200억 달러에 인수한 왓츠앱은 당시 7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지금은 두 건 모두 탁월한 인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제기관이 나서서 독점금지를 근거로 차단했어야 하는 기업 인수로 널리 여겨진다. 저커버그의 탁월한 인수결정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페이스북과 다른 경쟁업체들은 F게임즈, 유니티 또는 로블록스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들이 갇히는 지난 10년 동안 5대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매주 벌어들인 수익보다도 적은 10억 달러 때 초반에 그쳤다. 왜 그랬을까? 당시 이들 기업의 역할과 잠재력은 너무도 불확실했다. 비디오 게임 분야는 기껏해야 틈새 시장으로 아니면 최악의 경우 주변 시장으로 간주되었다.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2015년 저커버그는 뛰어난 해안으로 아직 유니콘 기업이 아니었던 유니티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결됐다고 하고요. 페이스북이 내세운 메타버스 전략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오큘러스도 VR과 AR도 아닌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와 같은 호라이즌 월드 즉 통합가상세계 플랫폼이다. 즉 이게 유니티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는 페이스북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그들은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애초에 채택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메타버스에서 페이스북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구글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면 아마존은 그 중간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마존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논했듯이 메타버스는 전례 없는 규모로 많은 컴퓨팅 연상력과 데이터 저장소 실시간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확장해 미래 성장의 상당 부분을 더 차지하게 되더라도 아마존 웹서비스에는 이득이다. 하지만 그동안 메타버스 전용 콘텐츠와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아마존의 노력은 큰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아마존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많은 게임을 런칭했지만 그렇게 큰 인기는 못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 게임 방송 시장의 선두주자인 트위치의 강력한 영향력과 성공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 프로그램까지 내세웠지만 스팀에 견줄만한 경쟁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게임 엔진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실시간 렌더링 게임 제작과 유통 면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애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메타버스 수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 기간에서 애플이 많은 서비스를 분리할지라도 애플이 하드웨어, 운영체제, 앱 플랫폼은 가상세계로 통하는 핵심 게이트웨이로 남을 것이며 이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기술 표준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애플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애플은 부분적으로 아이폰과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더 가볍고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 쉬운 AR과 VR 헤드셋과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를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은 로블럭스처럼 많은 가상세계 사용자와 개발자를 기업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범주인 통합 가상세계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게임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가 아닌 하드웨어가 중심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을 주도할 만한 IVWP를 구축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애플이 비전프로를 발표하면서 유니티와 협업을 해서 가상세계 플랫폼을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메타버스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흥미로운 빅테크 기업은 모바일 시대로 전환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 연구인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이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게임 부분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CEO 나델라가 처음으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기업은 마인크래프트였다. 지금은 이러한 선택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례적인 조치였다. 인수 이후 마인크래프트는 플레이어 수가 2,500만명에서 1억 5천만명으로 500% 이상 성장했고 실시간 렌더링된 3D 가상세계 속에서도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다. 이제 게임 경험은 관련 산업에서 핵심 영역으로 손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엑스박스 부서에서는 자체 하드웨어 제품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자사 게임 스튜디오, 소수의 자체 엔진도 보유하고 있다. 홀로렌즈는 애저 AI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확실히 게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2022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독립게임 배급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7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소식을 발표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모바일, PC, 콘솔, 크라우드 시장 전반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더 이상 자체 운영체계, 하드웨어, 기술 스택 또는 서비스에 국한되어 설계되거나 작동하도록 최적화되지 않는다. 대신 특정 플랫폼에 구애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팅 운영체계에 대한 패권을 잃은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디지털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도 유리한 자리에 올라설 것이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도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니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게임 회사로 자체 하드웨어와 게임은 물론 타사 게임 배급과 유통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즉 게임도 상당히 성공한 것들도 많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689 세대 콘솔은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콘솔이라고 하고요. 2022년에는 PSVR2 플랫폼이 출시된 예정이고 한편 소니 픽처스는 매출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영화 스튜디오이자 전체적으로 가장 큰 독립 TV 및 영화 제작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소니의 반도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이미지 센서 분야를 이끄는 세계 선두주자이며 이미지 웍스 부분은 세계 최고의 시각효과 및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니의 뮤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반사이고요. 크런치롤과 퍼니메이션은 소니에서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유한 자산과 창의적인 역량을 감안할 때 소니는 메타버스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니의 게임이 언제나 플레이션 전용이며 SIE는 모바일과 교차 플랫폼 또는 멀티플레이어 히트 제작에서 제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소니가 메타버스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상당한 혁신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하게 통합된 기업들을 위협할 만큼 전례 없는 부서관 협업을 꾀해야 한다. 동시에 소니는 플레이션과 같이 긴밀하게 통합된 자체 생태계에서 벗어나 타사 플랫폼에도 연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엔비디아죠. 30여 년간 그래픽 기반 컴퓨팅 시대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기업이 있다. 바로 엔비디아다. 컴퓨팅을 향한 늘어나는 수에 따라 인텔, AMD를 비롯해 주요 프로세서와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함께 엔비디아도 수혜를 볼 것이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장치에 들어가는 고급 GPU와 CPU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급 업체에서 제조한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열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서비스로 규모는 소니의 몇 배, 주문 금액은 아마존의 루나 또는 구글의 스테이디어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시장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옴니버스 플랫폼은 3D 표준을 개척해 서로 다른 엔진과 개체, 시뮬레이션의 상호 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과 현실 세계를 잇는 일종의 로블록스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마도 엔비디아 브랜드가 찍힌 헤드셋을 착용하거나 엔비디아가 배급하는 게임을 접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2022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메타버스는 대체로 엔비디아에 의해 가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듯이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에서도 엄청 중요하고요. AI 기술을 개발할 때도 엄청 중요하고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중요하고 컴퓨터에도 중요하고 하여간 어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미래의 쌀과 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폭등을 했죠. 정말 엔비디아는 참 사지하는 게 후회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생 기업이 나타나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정말 준비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기업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구축하는 생태계의 엔진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유니티도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런 거를 정말 구체화되기 전에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투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튜 볼이 지은 메타버스 모든 것은 혁명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세세하게 읽어봤고요.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읽어서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술주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기술주에 투자하거나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은 정말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 같습니다. 많은 기술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에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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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